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산재청구권과 소멸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0-8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이고 사건명의 산이라고 써있는 것은 산업재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이라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였고요. 피고는 농산물 도매업자였습니다.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괴된 사건이죠.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긴 거죠. 내용만 보시죠. 원고는 2007년 12월에 양배추를 팰릿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있을 때 밑에다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지게차를 줄 수 있게 만든 것을 팰릿이라고 합니다. 양배추를 팰릿을 쌓다가 산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8월에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2011년 10월에 피부의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8월, 2008년 1월, 8월에 수술 두 번째 받았는데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2012년 10월에 피부의식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소송은 한참 뒤에 일어난 거죠. 한 2016년, 17년.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2월에 지금 산재를 입었는데 2017년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 2015년, 16년 이 정도에 제기를 하니까 소멸시 혹시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도매업자에 대한 산재, 청구권. 이 청구권은 혹시 소멸시가 5년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일 경우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사채권인가? 10년? 결국 상사시효 대상이냐? 민사시효 대상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일견, 이제 도매업자가 상업을, 그러니까 도매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은 벌어지도 있고 그런데 상사채권이 맞나? 이게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1심은, 원심은 상사채권이라고 봐가지고 5년 지났다. 즉, 2012년 12월에, 12년 12월에 이미 끝났다라고 봐서 원고 폐소를 한 사건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신속한 그런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것인데 산재로 인한 소멸 배당 청구는 그런 대량이나 정형화되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소멸 배당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시효 적용 안 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원심에 돌려보낸 거죠. 소멸시효 아직 남았으니까 소멸 배당 청구 인용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지금 이 판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때는 소멸 배당이 10년을 적용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근로자가 상행위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근로자의 소멸 배당 책 책임 채무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은 10년으로 그동안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회사의 산재로 인한 청구는 15년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산재 청구는 10년이라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상행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산지행이 헷갈리지만 그게 아니라 대량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채권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회사 업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 이 대법원 판단의 로직을 좀 이해를 하시면 혹시나 대법원에서 상사시효냐 민사시효냐 이런 것들이 좀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 판례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행이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대량, 정형,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민사시효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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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